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예비 장모와 예비 신부의 미신 때문에 파혼을 던지고 온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딸내미를 시켜가지고 예비 사위 베개 속에다 몰래 부적을 넣어둔 예비 장모 이런 미친 개소름도다. 즉시 파혼! 원제 파혼! 여러분 저는 말이죠. 평소에 사주나 무당 이런 미신 같은 거 싫어하는 걸 넘어서 완전히 개극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수능 칠 때 저희 엄마가 절에 백일기도 간다는 거 완전히 기겁하면서 엄마 절대 가지마!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정도였죠. 여하튼 그런 제가 나이를 먹고 여친을 사귀게 됐는데 아씨 얘도 뭔가 보면 볼수록 좀 이상하고 티미한 거요. 사실 뭐 연애 초반에는 워낙에 이쁜 얼굴 때문에 그게 다 가려져가지고 잘 몰랐는데 얘가 자꾸만 타로를 보러 가자는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죠. 나는 그런 미신 같은 거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 보고 싶으면 네 친구들하고 가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뭐... 이러면서 딱히 이상한 때를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아니 뭐 친구들이랑 전보로 다니고 그런 말을 가끔 하길래 뭔가 좀 그지같고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한테 때를 쓰진 않으니까 애써 무시를 했던 거죠. 뭐 지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어쩌겠어. 나한테 강요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나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근데 또 짜증나는 게 결혼 날짜를 잡을 때도 장모랑 신부가 결혼 날짜가 재수가 있니 없니 복이 있니 없니 어쩌고 저쩌고 난리 법석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미신을 들이대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보를 했지.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랬어요. 나 이런 거 싫어하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라. 이렇게 좀 강하게 말을 하고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며칠 뒤에 예비 장인 어른이 전화를 걸어왔고 아이고 공소방 우리 둘이 수만 잘 하자. 이래가지고 밖으로 나갔죠. 그런데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장모가 시킨 거였어. 장모 등살에 못 이긴 장인 어른이 저를 설득하러 온 거죠. 아이고 공소방 그래 자네 마음 안 해. 솔직히 나도 그런 거 오지게 싫어. 그런데 말일세 내가 자네 장모를 말릴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자네가 이번 한 번만 눈을 좀 감아주게 이러면서 계속 나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며 읍소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게 내 개인적인 신념이고 또 화가 난다지만 내 아버지 뻘되는 어른이 이렇게 막 읍소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예 좋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요 쓸데없이 글이 길어지니까 본문에는 안 쓰지만 지난 연애 3년 동안 장모한테 진짜 개 오지게 당했거든 내가 이걸. 아무튼 이번에는 양보하지만 결혼 후에 저는 절대 이런 거 못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신부한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 날짜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알겠다고 하면서 뭐 어떻게 대충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딱 3개월 정도 남겼을 때 평소 저랑 제일 친한 날부 친구 이 친구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특히 친구와의 친분을 떠나서 얘네 아버지하고 저하고도 엄청 친했어요. 그래서 그냥 휴가를 쓰고 3일 내내 상주처럼 지내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완전 거지같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제법 멀리 떨어진 지방이에요.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여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 해가지고 며칠만 이따가 올라올게 이렇게 말을 했고 여친도 별소리 없이 그냥 어 알았어 잘 갔다 와 이러길래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여친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야 있잖아 우리 엄마가 지금 당장 올라오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없어 하는데 바로 그 옆에서 예비 장모의 어마어마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제 새신랑이 될 사람이 장례식장이 다 뭐냐 재수없게 거기를 왜 가는 거야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해 등등등 거의 뭐 이소룡 괴좋움에 가까운 비명을 질러대는데 기분이 진짜 거지같은 겁니다. 게다가 이런 엄마를 알아서 말리기는 커녕 되레 고자질에다가 엄마 편을 들면서 올라오라는 여친도 정뚝떠려 결국 저도 폭발해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진짜 소름끼치고 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어찌어찌 무사히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몇 주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틀 전이죠 이틀 전 모처럼 침구류 세탁을 하려고 하는데 와 미친 이것도 뭐냐 내 베개에서 이상한 부재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 촉이 왔고 완전 핵분노를 했죠. 여친 불러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엄마가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부재기인데 하고 한 번 더 물었더니 장례식장을 다녀왔으니까 거지같은 악기가 달라붙었을 거고 재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넣어두라고 했다.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엄마가 와 나라를 잃은 듯 목 놓아 엉엉 울던 친구 얼굴이 아직도 안 떠나서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런 와중에 내 예비신부라는 여자의 입에서 이딴 소리를 들으니까 이건 뭐 천년의 사랑이고 지르리고 그냥 확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파혼 통보하고 집에서 쫓아버렸죠. 나가! 그런 뒤에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렸으며 끝으로 장인 집으로 제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장인과 장모가 보는 앞에서 나는 당신 딸림이랑 절대 죽어도 결혼 못합니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런 후에 제 나름 또 나도 마음 아프잖아요. 3년이나 사귀었는데 그래가지고 술을 진탕 마셨거든? 그랬는데 그래 역시 귀신이 들렸구만 라는 장모의 문자를 보고 소름돋아가지고 술이 확 깬다. 아래는 현지 댓글입니다. 까만색은 일반 댓글이고 빨간색은 쓴입니다. 잘했네 슬프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뭐 헐 부자까지 달달달달달 와 내가 진짜 소름돋았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아니 장모가 좀 유난이긴 한데 그렇다고 파혼까지 가야 되냐? 아니 아니 장모가 아니라 예비 신부도 문제 같은데? 아니 친한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 다녀온 거 해가지고 왜 그래? 미친 거 아뇨? 그래 뭐 좋은 일을 앞두고 장례식 금기시 하긴 할 텐데 이사할 때도 손 있는 날에 하는 사람 이제 없어요 비싸다고 오히려 안 하려고 하지 뭔 소리야? 이건 무조건 파혼감이야 미신도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 안에서 그 누구도 장모를 못 이기는 게 이게 더 문제여 아빠도 못 이기고 딸도 못 이기고 어쩌라고 사위 죽일까요? 이건 장모가 문제가 아니지 그걸 못 막은 여자 쪽이 더 문제여 딸내미가 막으면 다 해결될 걸 하나도 못 막네 파혼 잘했어 형은 현명하네 나는 저런 거 못 걸러내가지고 인생 망했는데 여자가 센스가 없네 자기 엄마랑 남편 성향을 그렇게 잘 알면 애초에 저런 상황 안 생기게 해 장례식에 간 이야기는 엄마한테 안 했어야지 근데 그걸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다 얘기하고 거기다가 엄마 말대로 부족도 갖다 넣어놓고 미쳤네 여자가 자기 엄마 꼭두각시여 쓴이 예비 장모님 안 봐도 가스라이터 같고 여자는 플라잉 몽킴 뭐야 나는 원숭이? 저런 집이랑 엮이면 제명에 못 죽지 파혼 잘한 거야 와우 부적이고 뭐고 떠나서 한쪽 부모가 계속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 자식이 못 막으면 그건 파혼이 맞지 남자고 여자고 간에 죽어요 뭐 딸도 미신을 믿긴 해요 사주보러 다니고 탈업으로 다니고 뭐 나한테만 가져 소리 안 하면 내가 터치를 안 했거든 와 근데 침대 베개 속에 부족 갖다 놓은 거 보면 나는 진짜 기절할 것 같아 내가 그랬다니까 보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고 이런 미친 뭐야 이게 결정력 끝 야 내가 그거 보자마자 확신이 확 서더라니까 음 기복신앙 사주등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미신인데 근본은 그래 뭐 잘되길 바란다는 마음이거든 나쁜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거라고 스니야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면 그 가족들이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니까 언능 다시 화해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 기독교 전도 활동도 따지고 보면 다 좋은 거죠 뭐야 같이 믿고 같이 천국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이 싫다 이겁니다 게다가 나는 3년 동안 싫다고 죽어라 이야기했고 내 결혼식 날짜까지 양보를 했는데 절 알지를 떤 거라고 비합리적인 마음이지 뭘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래 좋은 마음이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쳐도 오케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해야 되는 거야 야 거기에 남은 평생을 휘둘린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미신 믿는 것들은 논리를 확 잡아 패고 싶어 내가 봤을 때 스니가 너무 예민 보스인 것 같은데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지 아우 그 여자 잘 헤어졌다 야 둥글둥글도 적당이지 이건 장모가 정신 나간 거여 뭐 미신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 예민해 내가 본문에도 말을 했죠 근데 나한테만 피해를 안 주면 상관 안 하거든 근데 봐봐 피해를 주잖아 둥글둥글은 개뿔 옘병하네 야 너 사주 보러 다니지 뭘 헤어지길 잘해 남자가 잘 헤어진 거지 그래 뭐 베개 속에 부적을 넣은 건 좀 그렇긴 한데 글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봐도 글쓰는 형 졸라 예민해긴 해 그냥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지 너무 철벽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장모가 정신 나간 거지 야 시어머니가 저러면 며느리가 납득하겠냐 그렇죠 임신하는 부적이다 기분 좋을 며느리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건데 참 유난스럽게 반응을 하네 여자 입장에서는 완전 너 예민 까칠 보스 걸려가지고 효음이 있다 할 듯 뭔 소리야 아니 내가 싫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한다 이거지 그게 폭력이랑 뭐가 다르냐 믿는 놈이구만 미신을 안 믿으니까 그냥 종이 쪼가리 붙여 놓은 걸로 보이는 거지 부치건 말고 눈에 안 보이면 된 거 아뇨 왜 미신이라서 뭐 부정 탈 것 같고 그러냐 쫄리네 쫄았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종이 쪼가리 붙인 걸로 행복해야 한다 그럼 양보해 주면 되는 거 아뇨 어? 아니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마 그게 어렵냐 미신은 시작이죠 하지 말라는 사람 그렇게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시하는데 어? 그러면 결혼 생활 내내 그 사람 의견 존중해 주겠냐고 좋은 마음은 개뿔 그냥 이기적인 지 생각뿐인 거요 야 이게 기독교 강요하는 것들이랑 뭐가 다르냐 이 새끼야 그래 너의 생각도 주장도 존중받는 게 당연한데 그렇다고 어른들한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 드신 분들 아직 미신 같은 거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믿는다기보다는 주변에서 하면 좋다고 하니까 널 위해서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잘 풀리길 바라는 그분들 나름대로 기도를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나도 뭐 종교를 가지고 있긴 하고 부적이니 뭐 미신이니 같은 거 전혀 믿지도 않고 솔직히 보기도 싫지만 내가 잘 되길 바라면서 날 위해 누군가 그렇게 해준다면 마음에 안 들고 꼴보기 싫어도 신경 써줘서 고맙네 하지만 싫어 하지마 이러고 그냥 넘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미 끝난 일이니까 잘 맞는 사람 만나길 바라요 그래서 독립한 자신내외들 대소사 날들까지 정해주냐 이런 미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가 싫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신 같은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남이 믿는 걸 가지고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할머니 믿는 분들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진 않거든요 나한테 이상한 거만 안 시키면 돼 있으니도 그런 것 같아요 니들끼리 믿어라 나만 건들지 마라 이건데 그거를 넘어오는 순간 이게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해도 당하는 사람은 싫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안 맞는 거라 봅니다 잘 한 거라 봐요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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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